서산시가 공용버스터미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. 시에 따르면 공용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시설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. 건축된 지 30여 년이 지난 서산 공용버스터미널의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 시는 단계별로 이를 개선해 왔습니다. 시는 올해도 시비 7천만 원을 포함해 총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설 개선에 나섭니다. 우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하수구를 연결해 개보수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 또한 터미널 내 버스 주차장의 포장공사도 실시합니다. 아울러 버스가 주로 출입하는 입구에 출차주의 안전경보기를 설치해 교통사고 발생도 미연에 방지할 예정입니다. 시는 이번 시설 개선 사업으로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터미널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시 관계자는 노후화된 공용버스터미널 개선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서산 시민은 물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